왜 자꾸..어? 세로로 해버렸네? 어떡하지? 다시 끌까요? 이렇게 해보자 할 수 있을 거고 되게 불편할 거 같은데? 세로로 입술 되게 하얗게 나오고 왜 자꾸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맨석은 잘못이 아닙니다 센 언니 지효 왜? 나 센 언니야 왜? 나 뭐 했어? 센.. 인터넷은 한국이죠? 인터넷은 한국이죠? 센 언니의 반대말이 뭐야? 부드러운 언니? 부드러운 언니? 약하 언니? 센 동생? 센 언니 반대말씀? 렌즈 꼈어요? 네 렌즈 꼈어요 렌즈 없이 못살아 정말 못살아 날 표현하네 나도 못살아래요 사진 있는데 있나요? 콘서트 언제 해주셔? perché lasano preciso? 난 하고싶은건 할거야 콘서트 할거야 생길거야 생기는거지 보여준다 하진 않았어요 생긴걸 인증하면 되지 의상길 언니가 그런거 준비한다 솔직히 백하는 옷을 입고싶지는않아 의상길 언니가 꼭 준비한다 보셨지 지효언니 귀여워 나 브랜뉴벌 뮤비 빨리 보여주고싶다 콘서트 오는분들만 보고싶지 유정은 두공기째 먹고있어요 저만 두공기 먹은거 아니에요 나 이거 조금이야 나도 조금이였어 너 나한테 많이 먹는다 뭐라하면서 맞잖아 나 별로 많이 안먹는데 나 아까 조금은 찍었어 지금 이쁜거같아 지금 많이 캡쳐해요 야 이거 가루를 하고싶다 감기 걸린 사람 많아요 감기 걸린 사람 많아요 맞아요 감기 유행댄스 너무 힘들어요 진짜 걸리지 말아요 헤드셋 아까 그거 작품 다스러운 작품같아 매니저언니 작품같아 어 언니 V LIVE 할래요? 진짜 이쁜언니 있거든요 일본에 진짜 이쁜언니있거든요 완전 이쁜언니있어요 인기짱많 이마도 회할 때 같이 그 언니가 중국어도 하시고 일본어도 하시고 일본어도 하시고 와 대박이다 언니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는거죠 영어도 하시고 라티더로 안녕하세요가 뭐에요? 그리고 하시기만 하는거 아니에요 잘하세요 라티더로 원래 할 줄 안다 회의할 때 말할 수 없는 책이 힘든다 와 대박이다 너무 멋있다 그 번역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회의할 때 그래서 보자마자 아 예쁘시다고 어제가 아유미언니랑 아유미언니랑 같이 은키 호텔을 갔는데 언니가 언니 짱귀었다 언니가 군고구마 먹고싶다고 군고구마 사가지고 헥헥 예쁘게 생기셨다고 근데 남자친구가 없어요 하하하하 있는데 우리가 놀릴까봐 맨날 포토스 아냐아냐 죄송해요 하하하하 아 라틴남자 뭐라 데려가세요 똑똑하시고 예쁘신 언니 애교 부탁한대요 목소리 한번 목소리로 한번 인사모 한번 해주세요 그럼 그만 얘기할게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그 무슨어 언니가 하하하하 아니 전화가 왔었어가지고 뒷모습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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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언니가 원래 귀머리였었는데 단발로 자르셨어요 하하하하 단발도 예쁘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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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어디가요 언니 하하하하 쯔위키 몇이예요? 진영언니 한번 인사해주세요 80 80은 안되지 저는 쯔위 오늘 이거랑 잘 어울리네 쯔위 172 어 맞다 우리 지금 이거 모델인데 MLB 오늘 입고 왔어요 제 키는 쯔위 172잖아 이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아하게 때 가 그 키 채는 건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70이었는데 지금은 정연 몸무게 몇이예요? 정연이 그때 우사생일 때 48이었나? 정연이 지금 제가 어제 봤는데 50 56? 56인가? 66인가? 어제 봤는데 66인거 같아 아니아니아니 한 70분될거 같아 70까지는 안됐을거라 얼마? 한 56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해도 더 잘 어울릴까? 아닌가? 될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스 목 스트레칭 좀 해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도 다시 끄면 다시 켜야되니까 하하하하 우리도 댓글이 읽으려면 목 스트레칭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나 이거 싫어 딴거 해도 돼? 넷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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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트 짬밀어 우리 요즘 저희 트와이스 쇼케이스 투어 내에서 토스트 이후에 토스트가 지금 완전 열풍이에요 토스트는 뭐가 중요하냐면 토스트 기계가 중요한 거였어 그래요? 어떻게 구워지냐 골고루 구워지냐 얼마나 구워지냐 이게 되게 중요한거야 토스트 먹고싶어요 토스트 토스트 노트북이래 뭐가? 노트북으로 보고 있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우리도 힘들다 이게 무슨 방송인지 노트북으로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칭 방송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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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빵을 구워줄까 소랏빵 먹을래? 소랏빵 먹을래? 소랏빵 먹을래? 소랏빵? 그게 있어? 크루아상? 나는 소스를 가지고 갈게 저희랑 놀고 있어 좀 놀아줄게 아 못생겼어 소랏빵 아 아 아 머리 머리 바보 왜? 처음엔 아무 느낌 없었는데 앉아주세요 자 또 불안정해 이제 꺼진다 이제 꺼진다 나의 점수 좋아해 말이 쫙 나 이 바보야 어제부터 얘기해 줬거든? 나 방금 얘기하는 거야 좋아서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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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어쩌고 이거 듣고 싶죠? 이거 해봤구나 콘서트 많이 와줘요 여러분 내가 심쿵한 거 보여줄까요? 뭐예요? 야 가져올 때 버터도 가져와줘라 허정이에요 완전 심쿵이지 귀여워 봐줘 벌레 아 뽀송아 뽀송이도 진짜 예뻐 어떡해 너무 예뻐 나한테 줘 이거 어디서 사? 이거 일본에 샀대 너무 귀엽다 나는 밤이 좋아 나 밤이 따라할 수 있어 심장 같아 밤이 맞아 맞아 첫날 밤이는 이렇게 있어요 제가 준비한 다꼬야키가 인기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뽀송이 제 친구 이름이에요 얼마 전에 쯔이랑 우리 놀러갔잖아 우리 가족들이랑 근데 양궁 연습장 갔는데 나 혼자만 못했어 쯔이 자랑도 못했어 그런 날 뭐 하면 안 돼? 그날 양궁 그 아이들 아이들 아육대 하고 다음날이었어요 맞아 다음날이었어 재밌었어 네 여기 인증사진 재밌었어 반했어요 안녕하세요. 버터를 많이 가져주세요. 한국어 언제 와요? 3일. 2월 3일. 아 죄송해요. 어차피 알잖아요. 그냥 말해버렸다. 아 죄송해요. 뭐 해야돼서? 여기 몇 시에요? 안녕 원수. 난 이만 준비하러. 아 왜? 옷 입어야 돼요? 지금? 그거 옷 입고 하는 거네? 시범을 마ykarkan. partotted cannotочки. 안녕 원수. 재밌었어요. 어? 시요언니 갔어? 시요언니 갔어? 시요언니 가서? 시요언니가? 혼자 브이앤. 안녕 안녕 둘씩 캔디 밥 한 번 더 캔디 밥이요 외로워 혼자 다 가버렸어 굳이 8년 정도 됐어요 좀 늙었죠 이스라엘 워싱한 차가운 고ów 워싱한 차가운 호들 워싱한 차가운 피를 워싱한 주인공 워싱한 차가운 고음 워싱한 차가운 고기 워싱한 차가운 고급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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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누가 왔어 빨리 와 뭐야? 너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해? 한국 다 신문 표정을 그렇게 재미있게 할거야? 나 오늘 얼굴이 부어서 부여 안할라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하니까 할려고 왔는데 다현이가 있어요 괜찮다 언니가 좀 더 하죠 다현이가 왔다가 다현이 있으면 나 이거 언니는 어디가? 음식 좀 불렀는데 좀 더 하죠 나도 뭐 먹으러 왔는데 가져와서 먹어 쭈이 뭐 먹었어? 진하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지금 바로 왔다 해서 눈앞에서 사과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주세요 단아야 나 다 보여주고 먹기까지 했어 가지마요 야 간대잖아 호스 간대잖아 원스가 쭈이야 오랜만에 우리 급식 다니래 그런데 오랜만이네 급식 쭈이야 왜 나의 어머니가 너 조현이 한 번 버리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나 혼자 춤추고 있었어요 쭈이는 진짜 아무것도 할래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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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요 저는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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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흠